올해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지역이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경기도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의 누적 출생아 수는 4월 66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7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남은 지난 4월 출생아 수 700여 명을 포함해 누적 출생아 수가 3,019명으로 13.4%가 감소했습니다. 광주시가 출생축하금과 결식우려 아동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을 인상하는 등의 여성가족안용분야 23개 세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내년부터 둘째 아이는 150만 원, 셋째 아이는 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에 대한 급식비 단가도 기존 5천 원에서 천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